개발한 약품 레시피가 400가지 정도입니다. 모든 레시피를 판매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택배 스티커가 붙어있던 본드를 지우는 것입니다. 택배 스티커가 붙어있던 본드를 지우는 것입니다. 먼저 홍보페의 약품은 무처본드를 닦아내는 것으로 본드가 아주 잘 지워지는 것이 확인됩니다. 택배 스티커가 붙어있던 본드를 지우는 것입니다. 택배 스티커가 붙어있던 본드를 지우는 것입니다. 택배 스티커가 붙어있던 본드를 지우는 것입니다. 본드가 약품을 묻혔던 헝겊에 묻어나는 것이 보이네요. 택배 스티커가 붙어있던 본드를 지우는 것입니다. 택배 스티커가 붙어있던 본드를 지우는 것입니다. 개발한 약품 레시피가 400가지 정도입니다. 모든 레시피를 판매합니다. 택배 스티커가 붙어있던 멋진 본드를 지우는 것입니다. reuniive 스티커가 붙어있던 법me 에네이 스티커가 붙어있던 것입니다. 본드 접착력이 대단한 스티커입니다. 힘을 주어서 떼내는데 잘 떨어지지 않네요. 앞에서와 같이 언급에 케미칼을 묻혀서 본드를 지우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개발한 약품 레시피가 400가지 정도입니다. 모든 레시피를 판매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휴지로 본드가 지워진 것을 확인하는데 잘 지워졌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에는 스티커에 있는 본드를 지우는 것으로 아주 잘 지워진 것이 확인됩니다. 이번에는 다른 스티커에 있는 본드를 지우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이 스티커에 있는 본드도 아주 잘 지워지는 것이 확인되네요. 당리제, 용해제, 분리제, 제거제, 약품 개발해드립니다. IRN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